테슬라의 64번째 영상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지난번 63번째 영상에서 저희 미즈노래에서 테슬라가 시장의 반등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틀 전에 했던 예측이 정확하게 오늘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FOMC 발표 이후에 급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늘 시장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했어요. 오늘 5.48%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아마존 스프리트는 아마존 5.24보다도 높았고 엔비디아 4.36보다도 높았거든요. 그럼 오늘 테슬라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이때 보이시니까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10시 8분 이때 이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글을 하나 올리게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SEC하고 2018년 계약 종료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을 보도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2018년에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하고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이거는 거짓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속였다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머스크와 테슬라가 이 규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런 합의의 일환으로 머스크는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절충을 한 거죠. 테슬라와 머스크는 각각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변호사가 검토한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CEO의 트윗에 동의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어찌됐든 이 글을 딱 올리면서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테슬라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장중에 699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상승세가 애프터 마켓에서 조차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마켓에서 장중에 뜰지 못했던 699불을 뚫어버리게 되면서 706.15센트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와우 드디어 테슬라가 700불을 돌파해서 다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냉정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여전히 테슬라의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주식을 봐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그 다음 스텝으로 대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한쪽에 치우친 눈으로 계속 보게 되면 올바른 게 쉽지가 않죠. 와우 파이낸스의 테슬라를 딱 치게 되면, 한번 쳐볼까요? 자, 보십시오. 쇼텀으로도 비추, 미들텀으로도 비추, 롱텀으로도 비추, 다 비추, 비추, 비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머스크가 굳이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의 행동을 했어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네. 이 얘기가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뭐냐면요. 자, 2024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2024년에 바이든의 재선이죠. 재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론 디센트, 론 디센트, 이 친구입니다. 공개 지지하는 트윗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딱 보면서, 머스크야, 머스크야,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플로리다 주지사거든요. 굳이 이 타이밍에서 또 2024년, 아니 내년도 아니고, 2024년에 후보를 지정했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화해할 생각이 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화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만약에 공화당의 후보로 이 친구가 아니라, 트럼프, 한국계 사위, 호건, 주지사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쪽에 공개 지지를 했다가, 이 친구가 안 되고 다른 후보가 됐을 때, 그게 테슬라한테는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할까? 왜 그러니? 물론 머스크 심심하니? 그러면 안 되지. 자, 시장을 있는 그대로 좀 봐야 되는데요. 자,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을 또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자, 1번 기준으로 잘 보십시오. 여전히 제가 좀 타이트하게 그었죠, 이 파란색, 보십시오. 여전히 지금 테슬라는 이 화락, 이 박스 안에서 보이시죠? 이 저항선, 지지선 제가 정확하게 그어드렸잖아요.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아직, 이걸 좀 정신없이 지우게 되면, 자, 보세요. 아직 테슬라는 오늘 그래도 5%나 가고 참 많이 갔지만, 이 빨간 이거, 21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에서 탁 터치하고, 꼬리가 생기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조금 불안한 거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봅시다. 테슬라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점이 낮아지면 520.57까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건 무슨 시그널? 상승 시그널이거든요. 또 하나, 밑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거 봤으니까, 보시면, 보세요. 이때, 이때가 언제냐면, 4월 18일이니까, 8일인가 언제죠? 거의. 두 달 전에 비해서, 테슬라의 거래량이 점점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보이시죠? 테슬라의 거래량이 점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 것. 물론 테슬라가 계속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바이더딥 하는 그런 저가 매수세들, 특별히 한국의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은 것보다 훨씬 낫죠.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박스를 칠 테니까, 이것만 딱 보세요. 지난 3일 동안의 매도보다도 훨씬 높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점점이 높여졌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으로 강력한 저항선이 여기 하나 보이네요. 771. 오늘 선물상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요즘 그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과도 연결이 돼 있고, 코인이 하락하면 테슬라한테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나쁜 거죠. 그렇죠. 지금 선물상이 급격히 빠지고 있거든요. 오늘 테슬라의 5% 상승은, 일단 시장의 덕을 좀 봤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만약에 내일, 이 상승을 이어가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칠해 볼까요? 빨간 선을, 이 빨간 선을 일단 뚫어야 돼요. 테슬라가 이걸 뚫어야 돼요. 아직 이걸 못 뚫고 있거든요. 이거를 뚫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돼요. 관전 포인트고요. 다음 테슬라는 773까지, 지금 이따 오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뒤에 3 떼어내고, 770까지. 그럼 이게 저항선이 되겠죠. 그러면 지지선은, 만약에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좀 심각하죠? 자,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 전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지지선이 하나 더 보이네요. 바로 전저점입니다. 전저점이 얼마냐? 이거 620까지가 지지선인데, 일단은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 여기만이 깨지게 되면, 500, 지금 577까지 나오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 자, 테슬라 좀 뒤로 치우고,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된, 이렇게 쭉 갈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시리즈 영상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격려의 댓글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 영상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리지널 멤버십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